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저희 회원님께서 동행해주고 계십니다. 오늘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걸까요?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. 요즘 장마가 혹시 시작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이쯤이면 장마가 또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하시는 거 장마철 대비해서 오이지 담그시는 일 가장 큰 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요. 오이지 무침. 오이소박이 김치거든요. 여러분들이 맛있게 담으시면 저도 좀 옆에서 그냥 냄새만 맡아도 행복합니다.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노래 미스트로2 또 미스트로2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. 김용림씨의 사랑여행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되셨나요? 네 함께 갑니다. 자 아시는 분들 함께. 자 준비되어. 자 이 트로트는요. 몸을 좀 많이 움직여주셔야 되세요. 그리고 이게 디스포예요. 리듬이. 자 그래서 좀 많이 몸을 움직이시면서. 네 아유 밥도 좋습니다. 같이 해주시고 계세요. 저 약간 국악궁이에요. 그렇죠 김용림씨의 노래가 국악궁이기 때문에 목을 좀 많이 얼쑤 이런 느낌으로. 어 나는 가시바퀴 그대와 함께하며 아무리 멀다고 해도 그 길은 분명 보기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둘이서 만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서별들 중에 우린 이녁이잖아 너와는 손맞춘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자 얼쑤 자 일절 갑니다. 자 이제는 1절이 끝나면 마이크를 좀 자연스럽게 내려주시고 자 상부해서 몸을 좀 움직여주시면서 자 상부해서 준비 마이크 올리고 저 한밤의 그리움이 한밤의 사랑이죠 스치며 지난달에도 이녀오는 여기 있잖아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이렇게 많은 서별들 중에 우린 이녁이잖아 너와는 손맞춘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너와는 손맞춘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불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자 사랑은 여행길을 떠나요 그쵸 여행길을 떠나요 그쵸 좋습니다 조작가 물 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도요 노래하실 때 지금 선풍기 에어컨 키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따뜻한 물로 많이 드세요 그리고 목은 좀 따뜻하게 스카프로 살짝 좀 매주시면 목 보호하는 데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디스코 그렇죠 리듬이 디스코에다가 우리가 좀 빠르죠 디스코는 찌르고 찌르고 라고 하죠 으치다치 이렇게 빠른 자 그러면서요 내용은 슬프지만 사실 그쵸 가사는 슬프지만 우리 리듬 자체가 디스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몸은 좀 많이 움직이시면서 감정과 몸은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좀 음정도 좀 높아요 그래서 음정이 높으면서 길게 빼줘야 되는 그쵸 그런 느낌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 길게 당기는 시코페이션이라고 하죠 그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래가 쉬운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질러주는 거 중요해요 이거거든요 자 고개 한번 다시 힘을 좀 후 숨 한번 크게 쉬시고 시작할 때는 후 하고 배에다 힘을 좀 주시면서 흑나란 가시밭길 자 고기만 한번 자 손수계 준비 하나 둘 흑나란 가시밭길 그대와 함께라면 자 면이 여섯 박자예요 여섯 박자의 단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라면 이것과 함께라면 면 면 모험을 좀 창을 할 때 좀 비슷한 그런 국악풍이에요 김용김씨의 노래가 이 노래 특히 그쵸 면 몸을 많이 써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게 그쵸 우리가 당기는 음은 몸을 고개를 꽉 이렇게 고정하고 있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경직된 자세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트로트는 안 돼요 몸을 좀 많이 옆으로 움직여주시는 거 다시 한번 읽기 시작 그대와 함께라면 세네 아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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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다고 해도 다시 한번 힘 빼고 시작 아무리 쉬고 멀다고 해도 그쵸 그 길은 그 길은 그 길은 그 길 하고 이 길에서 힐 하고 반박제 그쵸 꺾이죠 꺾기가 확 올라가서 그 길은 팔강법이라고 하나요 그쵸 확 이렇게 올라가서 그 길은 분명 꽃길 다시 한번 그 길은 풍명꽃길 풍명꽃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섯 박자 길 이 길은 세 넷 진 진 진 진 세 박자 앞으로 미를 대신 진 진 정 한 사랑 다시 한번 시작 진 진 진 진 사랑 진 정 행복 다시 한번 진 정 행복 그쵸 두 뭐예요 둘이서 둘이서 가요 둘이서 만들어 가요 요 여기도 여섯 박자 싱구 펜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여기 한번 다시 숨 크게 쉬고 진 진 정 한 사랑 시고 진 정 한 행복 한 박자 시고 호 둘이서 만들어 가요 이렇게 많은 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많은 이것과 이렇게 시선도 중요해요 놀자 이렇게 많은 셋 처별들 중에 처별들 중에 셋 넷 우린 인연 이잖아 다시 한번 우린 인연 이잖아 여기도 길게 아 여섯 박자 싱구 펜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연이 그 많은 별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여러분과 그쵸 자 여기 한 번 더 처별 이렇게 많은 호흡을 이렇게 많은 세 처별들 중에 셋 넷 우리 인연 이잖아 너와 난 너와 난 너와 난 손 마주 잡고 너와 나 여기서 쉼표가 없기 때문에 앞에 이자나 여기서 길게 싱코베이션을 당기고 그 다음에 바로 숨을 좀 크게 쉬어준 다음에 여기서 호흡을 좀 너와 나 손 마주 잡고 손 앞에 싱코베이션 한 박자에서 살짝 도둑솜으로 너와 나 손 마주 잡고 꼬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신 코베이션 다섯 박자네요 꼬호 셋 넷 여호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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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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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길을 떠나요 자 손 놓지 말고 손 마주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네 가방 가자 여행길을 떠나요 너와라 손 마주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자 한 번 더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은 1절만 잘하시면 자연히 되고 여행길을 떠나요 나나 가시바뀌 그렇죠 네 그대와 담엘게라며 숨 크게 쉬고 군부리 쉬고 군말다고 해도 여행길을 떠나요 그 길은 분명곡길 숨 크게 호호호호 진정한 사명 진정한 행보 숨 쉬고 호호호 둘이서 만들어가요 치고 에이 이렇게 많은 저별들 중에 우린 이녀 이 사람 너와 나 손 마주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절수 저 이내 너와 그것heart 그대가 우리 여러분 이렇게 As 1 숙소 준비 숙소개 후 쉬고 처음 번의 그리움이 한 번의 사랑이 좋 숨 쉬고 숨 쉬며 친한다 해도 인연은 여기 있잖아 진정한 사랑 진정하는 곳 숨 쉬고 둘이서 만들어가요 자 셋 이렇게 많은 성열들 중에 우린 인연이 있잖아 너와 나 손 마주 잡고 여행 길을 떠나요 한 번 더 너와 나 너와 나 손 마주 잡고 여행 길을 떠나요 마음이 짠 이틀 좋아 잘 쭉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랑여행 오늘 함께 하신 노래는 김용룡님씨의 사랑여행 함께 해보셨습니다. 안되시면 반복해서 자꾸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